안녕. 이야, 대망의 첫 만남. 아이 귀여워. 잘생긴 삼촌인데? 귀여워. 귀여워. 약간 좀 낯설어하네, 벌써. 너무 큰가? 상호가 오랜만에 큰 사람 와서 내가 놀랬나 보다. 진짜 크다. 앉아 있어야 되나? 안녕. 진짜 너무 멋지시다. 저 자세는 프로포즈 할 때 자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감을 받아줘. 저 감 말고 원래는 감을 주네, 지금. 맛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시작부터 달리시는데요. 은우가 지금 먹고 싶은데, 지금 다 썰어서 그래.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지금 다 썰어서 그래.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은우가. 금방 친해지게 만들어줄게. 아, 맛있겠다. 자, 삼촌에 주는데. 그쵸, 직접 입에 넣어줘야죠. 그쵸, 그쵸. 그럼 이거 한 번 먹어봐봐. 아, 홍시는 맛있죠?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표정이 아닌데? 이거 중에 공룡이 더 공길이 가네요. 우와. 웃었어, 웃었어요. 맛있지? 맛있다, 이 진심이야. 맛있지? 멋있지? 포기를 몰라요, 저 국가족부 선수들이. 야, 상호가 너는 금방 했다고 상금이 두 개가 얼마였는데 공룡은 거 하나 써. 갑자기 딱 그 선배 말투가 나오는데요? 그쵸. 달라요, 달라. 후배 얘기 편하게 얘기하는 말투가. 상호가. 너 아기 본 적 있냐, 혹시?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지금 마침 정우 기저귀 갈 때 됐거든. 아, 기저귀? 기저귀 한번 갈아볼래? 너 이관왕이니까 센스 있게 한번 해둬. 은혜야, 삼촌 잘하는지 한번 보자. 동생 기저귀 잘 갈아주냐고. 유일한 미혼이시구나. 그러게요. 은혜야, 삼촌 잘하는지 한번 보자. 동생 기저귀 잘 갈아주냐고 보자.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우야, 정우야. 진짜 이렇게 도전을, 첫 도전을 하나요? 어렵죠. 그러게요. 보는 아빤 즐겁죠. 아, 진짜 장난기가 가득하셔. 정우야, 있어 봐봐. 정우야, 있어 봐봐. 정우야, 있어 봐봐. 안녕하세요. 지금 베끼지도 못했어요. 아, 갈아서 벌써? 아뇨, 아뇨. 그냥 내리면 되는 거죠. 은혜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가만히 있어 봐.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어. 이거, 이거. 됐다. 이거, 이거. 자, 발딱 넣고. 그냥 빵스처럼 입는 거네요.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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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됐던 했습니다. 자, 기어코 성공을 했네요. 야, 저거. 근데 뒤집는 거 너무 좋아한 것 같아. 뭐죠, 다음은? 어, 이렇게 대가 있구나. 어, 삼촌 이거 준대. 자, 바로. 뭘지. 우유 먹이기에 도전을 하나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다 먹으면 얘기해 주고. 이게 좀 불편한데요, 자세가 근데. 상호가 너가 불편하면 잘, 괜찮은 거야. 땀 엄청 나요. 맛있지? 아, 너무 웃기다. 우유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 형, 잘하지? 맛있다 한 번만 해주자, 맛있다. 맛있다, 그걸. 급하시네. 맛있다 재도전. 실패. 거의 다 먹었다, 진짜. 다 먹었어. 안아줄 수 있어? 트름 시켜야 되거든? 아, 둥 두들기는 거? 그건 알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어. 그래도 어디서 보셨네요. 저는 이렇게 높은데 처음 와보지? 엄청 높지? 아, 진짜. 다르다, 공기가 다를 거야. 저렇게 보니까 너무 크시네요, 진짜. 진짜 쪼금이 됐다. 오사모 선수는. 어? 트름.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시원하게.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아이고. 어, 왜 이렇게 좋아해? 형, 얘는 저는 엄마 쪽인 것 같아요, 형. 왜? 애가 다 웃네. 어, 건드렸다. 아. 할 말은 해야죠, 이 오사모 선수도. 고생했다, 그거 진짜. 힘들어 보인다. 어! 진짜 땀 너무 난다. 어휴. 어, 야. 애기가 뜨겁다, 야. 어. 국대도 육아는 힘들죠. 누나 같이 먹자. 어, 준다. 이야. 어. 착해라, 은우. 맛있다는 안 했는데 조금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은우야, 이거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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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다는 잘 안 해주네.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 왜 재밌어? 왜 재밌어? 삼촌 고급 인력이야, 은우야. 오늘 와플까 봐. 은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고급 인력이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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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진짜 높아지겠다. 102m 훨씬 넘는 거잖아요. 올라갈 맛이 나겠는데요, 저건. 좋아한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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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닫겠다, 천장에. 다시 해볼게. 해볼게. 하나. 하나. 한결 은우 표정이 좋아졌어요, 진짜. 셋. 우와. 셋. 셋. 아홉. 셋. 은우 좋아한다. 네가 주변에서 맛있다 한번 해봐. 맛있다는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은우 이거 맛있다 해주세요. 엄마. 아, 제발. 진짜, 진짜. 제발. 해줘, 제발. 맛있다, 그렇지? 엄마.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엄마. 맛있어? 우와. 몇 분만 해드린 거야. 맛있다 해줘. 야, 역시. 맛있다 마법은 간식에서 나오네요. 이런 기분이구나. 좋아한다. 맛있어? 셋. 야하. 셋. 마. 한 번 더 해, 마. 끝내. 듣고만 해요. 딱. 마. 기. 딱. 아, 귀여워.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그러니까. 맛있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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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삼촌이 주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 다. 촌. 뭐. 뭐. 시. 다. 사랑. 해. 요. 애교가 오늘 난리가 나네요. 너무 귀엽다. 여기 앉을까? 응. 응. 좋아. 나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오늘 팬클럽 회원이시네요, 지금. 네, 시합 맞힌 기분이에요. 미션 수행해서. 뭐야? 뭐야? 와, 아직 한참 올라간다. 너무 커졌잖아요. 안 그래도 큰데. 2m14m. 닿는다, 닿는다. 너무 웃기잖아. 와, 세상에. 자, 로이야. 레드카펫. 안녕. 로이는 호남이야. 오, 너무 귀여워. 안녕. 레드카펫이네. 제가 호랑이 친구 기린을 만났어요. 큰삼촌이다. 깜짝 놀랐지? 긴 삼촌. 믿을 수 없죠, 저게 기린이라니. 긴 삼촌. 진짜 기린 같다, 너무 커. 디펜딩 챔피언 대한민국 우성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있는 삼촌인데. 엄청나게 긴 팔로. 그냥 긴 기린이 되어버리셨어요. 너무 긴 기린이에요. 너무 크지? 앉아 있어야겠다. 또 무릎을 꿇으셨네요, 오늘도. 자꾸 무릎을 꿇게 되네. 옳지, 안녕. 너무 크지? 너무 크지? 뭐예요? 정우가. 정우구나. 뭐 하나를 해도 진심해. 소영과 적고. 뭐야? 웃겨서 무릎 꿇게 된다. 꼬끼다. 꼬끼랑 개아빠. 아, 진짜. 개아빠라니까. 좀 이상한데. 안녕. 정우야. 차마 쳐다보질 못하네요. 정우야. 괜찮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오늘 주인공이다. 뭐? 오늘의 주인공. 멋있죠, 왕자님. 아, 정말 든든하다. 잘 어울려요. 진짜 왕자님 같다. 네. 하나님 울걸요? 하나님 울걸요? 자, 어떨까? 어머. 하나님 울걸요? 하나님 울걸요? 하나님 울걸요? 하나님 울걸요?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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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내가 뭘 봤지? 울민아, 괜찮아. 우리 집이 아닌가. 잘 못했어. 야, 내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좀 굉장히 있다고는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구돌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린은 너무 좋아했는데. 아, 진짜? 아, 속섭하겠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삼촌이. 너무 큰 기린은 싫어하나 봐. 어, 그래. 좀 낫다. 이거 좀 봐봐. 기린 봐봐. 그래, 아까 기린이 너무 꼿꼿하게 섰어요, 아까는. 귀엽지? 너무 길었어요. 삼촌이 오늘 오는 생일이라서 저거 준비해서 해 준 거야. 가서 아이쁘다 해 줘. 기린 아이쁘다. 눈이 너무 동그래졌는데. 생일잔치니까 빨리 빨리 준비를 할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나 봐요. 아이쁘다 해 줘. 이상해. 기린이 노래도 하고. 기린 봐봐. 눈 감아. 눈 감아. 자, 연습한 대로. 눈 감아. 못 감아. 눈 감아 봐. 눈 감아 봐. 여기 이렇게 훅. 사로잡혔어, 기린에게. 얘들 뗄 수가 없어요. 눈 감아 봐. 눈 감아, 그렇지. 눈 감아. 눈떡. 손님, 눈떡. 그렇지. 훈련했잖아. 타겟을 딱 보고. 한 번에. 딱 올라. 거기까지 연습했죠.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한 번에. 세 개. 연습한 대로. 과연. 하나, 둘, 셋. 한 번에. 세 개. 좀 더. 한 번 더. 좀 더, 좀 더. 자, 아빠 말했지? 살짝 올려. 45도. 45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연습했어. 자, 사게 딱 정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힘을 내. 하나, 둘, 셋. 너 지금 심폐소선술하냐? 잘했잖아. 뭐야. 야, 야, 야. 앞으로 보해라. 너 지금 심폐소선술하냐? 로이가 떠버렸어요. 근데 로이 잘한다. 그러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그래, 은우 파이팅.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두 번 못하면 다시 내가 할 테다. 어, 어. 어질라 말라. 와, 이게 이렇게 마음 졸이는 거였나요? 다 왔어, 은우야. 오, 고마워. 오, 고마워. 베이비 파이팅. 자, 성공. 생일 축하해, 은우야. 축하해.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와, 맛있겠다. 진수성찬이에요, 진짜. 잘 먹을게요, 준호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상호 고생 많았다. 맞아요, 많이 드세요. 진짜 고생이 왔어. 그러니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상호 선수가 잘 드시니까 음식도 더 많이 준비해 주셨나 봐요. 아유, 로이도 잘 먹네. 그러게요, 고마워. 아유, 로이도 먹으시다. 아유, 오늘 신났어. 아이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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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오, 기린 삼촌 잘 먹네. 초식 동물인데. 자꾸 쳐다보게 되네. 어우, 잘 먹어. 진짜, 진짜 잘 먹는다. 그렇게 아까 은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셨는데 먹을 때는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이야, 너무 잘 먹네. 어우, 잘 먹어. 종류별로 진짜 잘 시켰다. 아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장훈이, 너 빨리 결혼하자. 갑자기요? 우리 멤버 중에 너만 초과기잖아. 아, 그렇구나. 혼자서만. 아유. 야, 그래도 결혼을 해볼 만하지 않아? 애 키우니까. 형이 마흔 넘었잖아. 준호가 부러울 때가 있어. 근데 체력적으로 육아도 체력이 없으면 안 돼. 못 한다고 했잖아. 태형. 이상형이 누구냐? 이상형이요?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궁금하다, 이상형. 좀 뭔가 그 사람이 좀 존경스러웠으면 좋겠다. 우와. 외모는? 되게 자세히 얘기 안 해? 외적이었어. 외적인 거. 그럼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자. 좋아요. 상욱아, 너 외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말을 안 하니까. 재밌겠다. 오, 진짜 재밌겠다. 혹시 이상형 월드컵에서 우승하신 분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러고 해도. 그럴 일 없어.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단 월드컵 해보자고. 그냥 하는 거죠, 뭐. 해보자. 상욱아. 갑자기 삼촌들 진지해졌어. 상욱이 이상형 월드컵. 아이유 대 아이브 창원. 야! 야! 우누가 야! 야! 전부터 어렵다. 박빙이다. 너무 진지해. 아이유. 아이유. 한소희. 민지. 민턴. 김유정. 네. 김유정. 야, 아직 발도 안 했는데. 너무한다. 근데 김유정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승했네. 한소희 대 김유정. 김유정. 아, 그렇구나. 너 지금 여기서 일단 김유정이지. 아니에요. 김유정. 그렇다. 이 정도로. 야, 결승이야. 신중하게 보고 생각해. 김유정. 네. 에스퍼부터. 결승이야. 김유정. 망설임이 없어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실제로 만난 적 있어? 없어요. 만나고 싶어? 만나보고 싶죠. 영상편지 한 번 해. 그어. 영상편지 한 번 해. 그어. 진짜. 진짜로? 진짜 영상편지 한 번 해. 야, 김유정님. 슈트 얼마나 좋아했지? 아이고, 니가. 아, 그럼 이거 옷 좀 잘할 거야, 형님. 긴 옷 입고 지금 영상편지를 하는 거야? 이거 김유정 씨가 이거 봅니다. 이게 다 통일통에 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팬이고요. 너무 보고 싶고요. 어,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저 밑에 저거라도 지웁시다. 아, 좀 멋지게 해 주시지. 저 국가대표 태극마크라도 달아주세요. 태극마크단 기린이죠, 그러면은? 팬싱하는 모습도 좀 넣어줘요. 기작진 분들이 나쁘시네. 나쁘다. 아니요. cells이 이런 거stanudible 없어요. 이제는 지워jis에 대단히 가요. 너무 놀랐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캠 quin 서비스의 보각 dedi기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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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